공평호 TV의 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심심해서 하는 것은 아주 드뭅니다. 특히 어떤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는 무엇인가 그런 뚜렷한 의도와 계획을 갖고 실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의무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냥 신고제가 아니고 전월세 의무신고제라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 지역 그리고 광역시, 세종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 지역, 군지역은 소액임대차 계약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나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모두 다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모두 다 신고 의무 대상이 됩니다. 반전세도 앞에 두 가지 그런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되면 즉시 신고해야 됩니다. 이 제도의 실시로 정부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전국의 주요 지역의 모든 전세 및 월세 계약의 보증금과 금액의 변동은 물론이고 실제 계약서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전월세 거래의 70%의 임대소득을 완벽하게 정부가 파악하게 되는 굉장히 귀한 자료를 손에 넣게 됩니다. 정치권력은 어느 시대든 또 어느 나라에선 간에 약간의 간격 턴만 있으면 바로 통제와 관리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치권력의 영역이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주의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더 거대 여당이 모든 권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입법 고난도 거의 독주하듯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정부가 뭘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정보를 확보했을 때 정부가 아마 이런 조치를 시행할 것이 다는 점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확보한 전세 및 월세 자료는 세금을 올리는 과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완강히 부인합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은 과세 자료에 활용한 의료는 전혀 없다 이렇게 딱 잡아댑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지 임대 소득 과시하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이런 발언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담당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든 것이 정치권력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상황입니다. 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은 바로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위한 정세를 하기 위한 수단을 하나로 얘기해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관계자의 발언은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죠. 믿을 만한. 이미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제로 정확한 임대 소득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전체 주택 가운데서 28.3%만 임대 소득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정부가 결국은 100%에 해당할 정도로 이번에 이번 전월세 의무 신고제를 강행하게 되면 나머지 70% 정도의 임대 소득도 바로 신고 의무제 의무 신고제에 걸려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은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이렇게 전체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한 것을 의무 신고제에 포함시키느냐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것을 갖고 국가가 임대료를 결정하는 그런 사회로 가는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게 있다. 지금 집권하고 있는 586 정치 세력들의 중심에는 모든 것은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 관리와 통제를 통해서 나라를 더 낮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이데올로기 이상 수준으로 확신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임대료를 설정하는 근거로 삼을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 않더라도 공시지가 를 해 가지고 그것이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과세 저항이 굉장히 심해진 그런 상태죠. 그런데 정부는 아마도 표준 임대료까지 나갈 것이다. 물론 정부 관계자나 이것을 또 완강히 거부합니다. 딱 잡아댑니다. 표준 임대료 도입은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주목해야 된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미래에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통제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 통제 영역이 확장되면서 사람들은 저항을 포기하고 점점 무뎌져 가면서 결국은 속박이 더 강해지는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은 국가가 임대료를 정하는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지만 조금 지나면 그것이 마치 무상교육과 마찬가지로 보통명사화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거짓말도 반복하면 참말로 만들 수 있는데 선전선동에 따라 가지고 어떤 정책이 요하는 무상급식 무상복지 무상의료 같은 것이 처음에는 대단히 거부감을 가지지만 점점점점 사람들이 무장해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표준의 운제로라는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표준임대료는 주택공시가격을 결정하듯이 표준주택의 임대료를 국가가 정하는 개념입니다. 이미 우리는 경신시 5%로 인상에 제한돼서 후폭풍을 크게 일으킨 전월세 상한제보다 더욱 강화된 그런 가격규제입니다. 정부가 임대료 상한폭을 그냥 정해버리는 법으로 정해버리는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무신고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신의 바람을 이렇게 슬쩍 던집니다. 주요 도시에서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한 경우가 많다. 공정임대료. 뭐가 공정합니까? 국가가 정하면 공정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이런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관계자들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딱 잡았대죠.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는 표준임대료 등 신규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가 없다. 그리고 표준임대료 도입이란 것은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그런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 자체를 사용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사이로 가겠죠. 세원 노출을 꺼려하는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분명히 다른 것은 두 가지일 겁니다. 투자 감소 그리고 공급 감소 이런 부작용이 발생해서 결국은 또 임대 시장도 크게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전월세 의무신고제 전월세 임대료 의무신고제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통제사회나 관리사회로 가는 큰 하나의 여정 길목에서 이루어지는 한 가지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통제를 강화하게 되면 나라가 번성하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가면. 그리고 임대료 통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강력한 가격 규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격 규제로 성공한 경우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실패한 것을 역사로부터 전혀 배울 의향이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 오만과 지적 자만심이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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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